VAC에서는 충전화통을 듬뿍 바꿔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B사에서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기시장 조기령 이렇게 공헌하고 공헌까지 보내고도 사기해 주시단 말인가? 이렇게 충전화통을 위해 공헌까지 보내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송기시의 적극적인 투자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하여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혹하다네 열정적인 노력으로 투자자를 확보하여 200원의 이상의 투자로 성공적 개장을 하자 바로 약속을 탱개치고 영업을 방해하며 전기까지 끊으라 하는 그 비열한 행위를 하는 이유가 적당한 않다. 중주시장 조기령은 충전화통을 든 사업을 취소한 나아에도 중주시장의 공헌을 믿고 중주시의 발전을 위해 투자한 200여 명의 투자자들의 투자금과 그 소진에 대한 배상을 하고 사업 추진 중단에 대한 설명과 사과를 하는 것이 최선의 개입에도 방금간에 배상도 하지 않고 적자되는 부당한 행위를 중단하라. 위험은 고맙습니다.